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미래세증권의 이재훈 팀장님 나가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시장이 아주 다이나믹해서요. 저희도 고객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좀 많은데 오늘 그 얘기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 지난번에 시기별로 섹터를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렸던 슬라이드를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저 제 학교 사무실, 상표 사무실 말고 학교 사무실 붙여놨어요. 아, 그러신가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신 장표예요. 보시는 분들마다 해석하시는, 뽑아내시는 포인트들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장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제가 가장 아끼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업데이트 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해 주시러 나오셨나요? 오늘 시장에 관심이 많은 만큼 투자자분들 제법 많이 고민이 있으시고 그만큼 많이 다뤄졌던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시장이 좀 잘 가다가 연말까지 물론 연말 이후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연초부터 1월 효과하고 뭐고 간에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우리 고객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 주식들이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흐름에 대한 논의 내용들을 많이 토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 실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지금 어떤 느낌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 얘기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저희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되는데 투자 철학에 따라서 자산 배분하는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 고객분들 중에 자산 배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오실 거고 그다음에 성장주나 혁신 주식을 압축하는 포트폴리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테마들을 다루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지금 각자 추구하는 상황도 다르고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종의 자산 배분 펀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성장주식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클리칼 같은 경기 민감주식도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로테이션이 있다고 했어도 계속 의미 있게 그냥 수익이 좀 났던 상황이고 요즘 같은 상황에 성장주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더라도 일단 은행이나 소재나 산업재 같은 포트폴리오가 이미 올라오기 때문에 큰 그런 게 없습니다. 대신 혁신성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벌었던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치주, 성장주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것들을 타이밍에 맞춰서 금리가 올라오면 가치주가 좋고 민감주가 좋으니 바로 잡아서 사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성장주의 비중을 줄이고 이런 의사결정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가치주가 좋고 성장주가 좋고 경기 민감주가 좋다라는 부분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그 포지션을 이미 갖고 있었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연준이 인플레가 등장했기 때문에 금리도 올리고 테이퍼링도 좀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 나가서 양쪽, 대차 대조파까지 줄이겠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가격 반응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만 아니면 이미 그 정도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주식을 다 매도하는 상황이 이 정도 상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포지션을 아주 급격하게 변동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문 주신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뭘 사야 되냐 이런 고민들은 항상 시시각각으로 있으신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이 투자 기간을 어디까지 두고 투자하시는가에 따라서 전혀 해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미 작년 2월이나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땠습니까? 그때도 금리가 튀었고 인플레 우려가 있었고 그러면 금리를 좀 빨리 올릴 수 있거나 테이퍼링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튀는 과정에서 성장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9월에도 그랬고 금리가 튀는 과정에서 성장주가 조정받고 나스닥이 조정받는 가운데 그 느낌은 지금의 느낌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시클리카를 사야 된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 있었고 실제 그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클리카를 경기 민감주를 산다는 것의 포인트는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냐 하면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의 고점과 저점을 의미 있게 매매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주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매도는 언제 할 겁니까? 금리가 빠지면 또 매도를 의미 있게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성장주로 다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지금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고도 보고 그게 모양이 박스권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파른 조정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약세 마인드가 있는 상황에서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투자자분들이시라고 하면 게다가 현금 비중까지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고점에서 많이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언제 순절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실 거기 때문에 실제 투자의 호라이즌을 얼만큼 볼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고 요즘 많이들 추천하시는 시클리컬 주식에 대해서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저도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옮겨타야 되느냐 뭐냐 했는데 아주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저희같이 매크로만 보는 사람 그리고 기업 하나하나의 아주 현황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 그 두 가지 정보만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링크를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 아니 오실 때마다 그냥 귀에 쏙쏙 박히는 말씀을 해 주세요. 질문을 오늘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와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요 아이비들이 올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들의 의견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은 계속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서 경기를 망가뜨릴 정도까지는 아닐 거기 때문에 주식은 확대합시조라는 부분들인데 미국에 대한 비중 축소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성장 주식들이 혁신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비중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머징은 좀 늘려봅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채권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 보시는 것처럼 안 좋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올해를 바라보면서 가져왔던 내용들인데 지금 이런 흐름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시죠. 지금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지 아니면 넣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인데 표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게시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쪽은 신흥국 주식이나 선진국 주식 할 거 없이 계속 자금이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돈을 빼는 흐름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다만 전 세계 채권을 보시게 되면 신흥국이나 선진국 채권 쪽은 자금 이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측면들은 있습니다만 에커티, 주식 자체에 대해서 의미 있게 돈을 빼내가는 주식 형편대에서 빼내가는 흐름들은 아직은 크게 관찰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좀 팩트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금리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의미 있게 오르는 게 좋죠. 왜냐하면 경기를 반영하고 그동안 연준이 그동안에 염원했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봤더니 한 달 동안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제가 오른쪽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놨었는데 40bp 정도? 0.4% 정도 한 달 사이에 올라갈 경우에는 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오른다라는 전망이면 무조건 주식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른 속도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마다 주식은 좀 안 좋았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2월달 9월달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금리가 갑자기 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차익실현이 나타난 것이지 성장주에 대한 기업의 펀드멘탈이 변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많이 올라서 팔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트리거가 금리가 될 수는 있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또 하나 보시죠.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좀 빨리 오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하늘색이 10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집은 겁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금리가 올라오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S&P500의 밸류에이전도 떨어지는 것이죠. 금리가 횡보하면 밸류에이전도 횡보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디스카운트가 어떻고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실질 금리가 올라오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밸류에이전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올 한해 미국의 S&P500의 밸류에이전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움직임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타이트해진다고 하면 이 그림은 뭐냐 하면 S&P 대비해서 상위, 탑 15%의 종목, 상당히 15% 주는 그런 상당히 비싼 종목들, 소위 말하는 고 밸류에이션 종목들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테이퍼링이나 예를 들면 금리를 올릴 때랄지 이럴 때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팩트로 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고 생각보다 너무 좀 빨리 올릴 것 같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움직임은 되게 이상한 움직임이 아니고 시장이 왜 빠지지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투자자들이 거의 공식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또 보시죠. 또 하나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주식의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은 IT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과 유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혀요. S&P 500 에퀄티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주식을 사려면 주식은 위험하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을 채권 대비해서 조금 더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지금이 테크 버블 수준만큼 에퀄티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식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 경기가 또 한 번에 꺾이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PMI 미국의 제조 PMI가 피크를 치고 있는데 여기 한 번 꺾이면 조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PMI도 조금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좀 금리가 올라오면서 성장주들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PMI를 놓고 보면 이미 피크를 쳤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흘러내릴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강한 상황이 아니라 경기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변수가 바로 금리인데 금리도 어느 정도 오르다가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성장주를 계속 투자하시고 장기적으로 혁신에 투자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투자의 시계를 조금만 늘려 보시면 사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을 작년부터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성장주를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팔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금융주를 바로 갈아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어제처럼 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조금 빠지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면 약간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미 배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상태에서는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실 때는 분명히 배분을 의미 있게 해 주시는 게 해놓고 가시는 게 이참에 좀 의미가 있는 대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한다고 하긴 하지만 다른 분들이 배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종잣돈이 제한되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빅테크 한두 개 담으면 사실 나머지는 살 것도 많지 않거든요. 이런 제한된 때는 뭐 그냥 속칭 ETF나 이런 데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ETF도 괜찮습니다. ETF도 괜찮은 것이 사실은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어떤 분들은 개별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ETF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는 혁신 주식에 대해서 우리 이미 경제적 혜자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자사중 매입도 하고 이런 기업들은 그냥 걱정하실 것 없이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클리칼과 관계없이 우상향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되게 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경기가 올라올 것 같고 금리가 올라올 것 같으면 미리 좀 사고 있었고 그다음에 좀 빠질 것 같으면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피곤한 투자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응을 하실 때는 지수를 그냥 대응하시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S&P 500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되게 하수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 중에 S&P 500을 장기적으로 이기는 펀드매니저는 정말 훌륭한 펀드매니저거든요. 그만큼 S&P 500이 잘 분산 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타 마켓이라고 하죠.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S&P 500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테마 ETF를 산다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들. 우리 많이 여러 가지 글로벌 라이브에서 추천해 주시는 그런 종목들. 저희 리서스 센터에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시는 것들이 시장이 빠질 때 내 게 좀 빠지지만 그래도 방어가 되고 올라갈 때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것도 닿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느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올려볼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범위를 좀 좁혀야죠. 범위를 좀 좁혀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는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앞서 글로벌 라이브들이 연말에 예상했던 게 미국 채 10년물 금리로 2%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갈 경우에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일단 종목이나 테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범위를 좀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앞으로는 올 한 해는 이 얘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갔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 역시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그림이 롱 드레이션 스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롱 드레이션, 드레이션이 길다. 뭔가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기간이 길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식에서 롱 드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익이 지금 바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 미래에 아마 이익이 날 거야라고 투자하는 그런 롱 드레이션 주식인데요. 이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롱 드레이션 주식들은 주식의 가격이 아주 의미 있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올라갈 때 이건 성장주라고는 하지만 이익이 당장 나지 않고 미래 어느 시점에 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실적 시즌이기도 합니다만 롱 드레이션 주식, 즉 이익이 너무 뒤에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희의 판단으로는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테마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로직도 동의는 합니다, 일부. 하지만 롱 드레이션,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나고 나중에 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비중을 좀 줄이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해놨다라는 것이고 여기 하늘색 그림은 뭐냐 하면 테크 주식 중에서도 여기 넌프로피터 오리니까 이익이 잘 안 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그냥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이나 타이트닝이 조금 강해진다고 하면 계속 고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은 숏 드레이션 액커티입니다. 이건 뭐냐면 드레이션이 짧은 것. 즉, 당장 이익이 이번 분기, 지난 분기도 났고 앞으로 분기도 계속 날 것 같은 주식들은 이 그림에서처럼 숏 드레이션, 롱 드레이션들보다 훨씬 더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헷갈려하시는 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다 놓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익이 나는 종목이냐, 이익이 그냥 날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이냐, 이익이 계속 나는 종목이면 좀 비싸고 성장주라 좀 하락했어도 그냥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범주를 그렇게 좀 줄여나가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기회될 때마다 자사주 매입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 수급 이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계시는 기업하시는 분들, 미국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KPI라고 하죠. 연말돼서 평가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고요. 주가입니다. 그럼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총력을 동원하게 되고 주주들한테 환원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지금의 패션은 배당을 많이 해준다기보다는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태워버리고 태워버리면서 EPS가 되게 좋아지고 좋아졌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투자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그림도 계속 가져와 드립니다만 작년 10월 달에 이미 인가받아놓은 자사주 매입 금액이 역사상 최고치.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자사주 매입 제일 많이 하는 5년 동안 합산했던 탑 자사주 매입 종목들 금액을 놓고 보면 애플이 10.4%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바이백을 제일 많이 한 10개의 기업들이 전체 자사주 매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중에서 10%를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애들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EPS가 좋아지고 다시 투자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오른쪽 막대기는 뭐냐면 자사주 매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분명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JP모건 체이스나 뱅코버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이런 금융주들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는 같이 주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롱드레이션이냐 숏드레이션이냐 놓고 보면 금융주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그냥 기술 주면 팔고 그다음에 같이 주면 사고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테이블을 가져갔는데 최근에 보시면 홍콩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홍콩 상장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무슨 의미냐.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항생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향후 상승폭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저희는 자산 배분하는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보면 중국 비중이 한 5% 정도 돼요. 왜냐하면 벤치마크만큼은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포지션을 본토 증시로 갖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오늘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들은 본토 증시도 가져가지만 일부 홍콩 빅테크나 혹은 항생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도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그런 섹터들은 IT나 부동산 필수 소비지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들도 사실 너무 안 좋다고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을 하는 것도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산업의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큰 흐름으로 변화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산업이라도 미국 기업이냐 중국 기업이냐 올해 시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관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돈을 어떻게 나눠 놨느냐가 저희 진심 아니겠습니까.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포트폴리오의 거의 대부분은 주식 에코티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 구분이 되어 있고요. 미국 중에서도 혁신 주식에 대한 비중이 한 60% 그다음에 우리가 소유하는 시클리칼 같은 조직은 한 40%를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도 본토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중국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업이랄지 이런 기업들은 다 어떤 거에 들어가게 됩니까. 미국 중국을 떠나서 다 쇼트레이션입니다. 다 이익이 바로 나는 상황이고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것이고 그다음에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최근에 주식이 빠진 것과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데 있어서 의미를 가져가고 투자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투자 시계를 1월 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클리칼을 사시라고 저는 얘기 드립니다. 2월 달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사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올해 혹은 내년 그 이상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혁신성장 주식들을 사되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있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그럼 시클리칼들이나 이런 것들은 버립니까. 인덱스로 그냥 대응하셔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주로 말씀을 나누셨는데 워낙 전략을 짜시는 분이니까 인플레 시대 이러니까 막연하게나마 그냥 원자재에 담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금은 어떠세요. 교수님하고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원자재나 금을 의미 있게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만큼의 고민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클리칼의 대표 주식은 당연히 금융 주식이고 은행 같은 금융 주식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익이 나기 때문에 쇼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는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이요. 에너지가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좀 좋을 것 같은 느낌들이 납니다만 에너지는 이익의 추정치가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는 정책에 따라서 의미 있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가 2015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전만 하더라도 유가 레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100불이냐 또 어떨 때는 200불 간다 했지만 쉘가스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동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를 힘들게 만들 것 같다고 하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원유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는 원자재도 그 자체의 비중을 많이 투자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원자재는 위험하냐? 그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위험합니까? 커런스는 위험합니까? 보통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위험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자재 좋다고 해서 거기에 되게 많은 비중을 넣게 되면 위험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테마 같은 경우를 투자함에 있어서 아까 금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테마 투자에 있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관련된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일부 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웹3와 관련된 연계된 투자를 이미 투자할 텐데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커런스에 투자해 직접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용치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한 3, 4% 정도 가져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금의 경우에도 사실은 금의 전통적인 생각은 되게 안전자산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했지 않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의 흐름들은 보기에는 투자자산처럼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도 역시 의미 있는 안전자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은 언제 활약을 하냐면 지금은 별로 활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무너질 때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가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올리고 경기도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그 만나는 어느 시점 그 과정에서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으로서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의미 있게 활용하려고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비중을 지금 전제금을 투자하셔야 된다고 하면 너무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나가곤 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공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나 다 띄우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감동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장표 주신 거 있잖아요. 시기별로 섹터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지금 전망해 주신 거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또 바뀌는 어떤 요인? 이럴 때 또 우리가 한번 전략을 또 수정해야 될 시그널로 읽어야 된다. 그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로 또 찾아봐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산수를 그냥 하시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내년도 올해죠. 올해 상반기 넘어가게 되면 작년에 워낙 세기 때문에 아마 상승률은 꺾일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저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지금 컨센서스가 깨질 때입니다. 컨센서스 깨질 때. 지금의 컨센서스는 뭡니까?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죠. 테이퍼링 3월까지 하고 3월에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좀 더 가다가 큐티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의미 있게 더 빨라진다던가 그런 경우에 있으면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하겠다라는 것이고 연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사실은 의미 있는 경기 부양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측면들이 혹시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좀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 이외에는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고요.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식이 의미 있게 완전히 망가졌던 경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항상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올리기 전에 변동성이 항상 있었고요. 그 금리가 의미 있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질 이슈는 그렇게 아닌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국내, 중국, 그다음에 미국 산업별,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거시적인 프레임들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지금의 전략들을 권하고 계신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팀장님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고요. 감사합니다.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에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데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